자, 하포모의고사 1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복습을 많이들 하셨겠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번서부터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In frogs and toes 개구리하고 두꺼비에게 있어서 The tongue, 이 혀라는 것은 Is fixed,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To the front of the mouth 입 앞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Forciletate,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란 말은 돌출하다,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돌출시키는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돌출시키는 것? 이씨 나타내는 게 혀겠죠? 이 더 텅, 이걸 돌출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At some distance 어느 적당한 거리까지 Greatly, 그래서 결국 Aiding in, 몸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The capture of insects, capture라는 말이 포획이란 뜻이죠 곤충을 붙잡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1번에 Rotating, 순환하다, 회전하다 이런 말이죠 Vibrate, 흔들리다 Protrude, 쑥 켜 같은 거 앞으로 쭉 내미는 거를 Protrude란 말 쓰죠 정답 3번 그 다음 Contract 하면 이게 뜻이 두 가지 수축시키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무슨 말이 있다? 계약하다 라는 말 있죠? 계약하다 이건 뭐 고등학교 기본 단어 정도에 해당해요 계약하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봐보시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Because of His Disadvantaged Upbring Upbring이 양육이죠 Disadvantage 하면 Advantage 하면 이점이 있는 거고 Disadvantage 하면 불리한 또 혜택을 못 받는 가난한 이런 뜻까지도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혜택 받지 못한 어렵게 키워진 그런 양육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Be that easy 수고를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불안해하다 Among His Upper Class Upper Class란 말도 따로 알아두시고 상류사회 상류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Comfortable 편안한 Was Nervous 신경 쓰이는 이게 정답이겠죠 Offensive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불쾌한 C별리 심하게 아픈 정답 2번 되겠네요 3번 가보시면 Zenni Have you signed up for? Signed up for? 밑줄 그어놓고 뭐뭇에 가입하다 승인하다 사인해주다 For the in-service training next week In-service 하면 현재 재직 중인 그 연수 연수에 당신 신청을 했니? Next week 다음 주 현직자들 연수인데 신청했니? No, I haven't 아직 안 했어 How about you? 너는 어떻니? I've already signed up for 나 이미 벌써 다 했어요 The Wednesday session 수요일 날 거로 나 벌써 사인했어 Good for you 잘했구나 하지만 I'm afraid 난 좀 신경 쓰여 I can make it Make it 해답을 적어놓고 이거 뜻이 3가지예요 On weekends Weekdays 주중마다 주중 내내 주중마다 이것도 Make it 뜻을 하나 적어둘게요 제 시간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다음 성공하다 해내다 성공하다 또 하나의 뜻은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그 다음 만나다 이렇게 3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의 뜻이다 이거? Make it 뜻이 이런 뜻이다 Make it 이게 이런 뜻 가지고 있다 제 시간에 No worries 걱정하지 마 I heard 난 들었어요 There were weekend programs 주말 프로그램도 있다 라고 들었어 Really? 진짜로? 그래 But the space 이제 만약 자리가 Must be limited 제한되어 있는 거 같아 보여 Then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Yeah You should 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너도 알고 있잖아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놈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거 외우듯이 돼요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 이란 뜻이에요 선착순 1번 봐보면 You should have gone 너 뭐 뭐 했음에 틀림없다 너 거기에 가버렸음에 틀림없다 틀림없다가 아니라 갔어야 했는데 이 말이겠죠? 잘못해서 그랬어요 Should have plus BP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에 너 거기 갔어야 했는데 이 말이겠죠? 틀리고 내가 만약 너라면 나는 거기에 가입을 했어 사인을 했을 거야 3번에 I'd better go 내가 가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Sign up Light away 지금 당장이란 뜻이죠? Sign up Light away 나 지금 가가지고 지금 가입 신청할게 신청할게 이 말이 정답이겠죠? 너 당연히 그렇게 네가 알다시피 빨리 가야지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이 말이네 다음 4번 봐보시면 You should You should Take a lane check 뒤로 미루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죠? 몰래야 모를 수 없는 단어예요 수고들 나중에 밀어볼게 이번에는 좀 미뤄야 될 것 같아 4번 보도록 합시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He needs needs가 메인 동사라면 이게 메인 동사죠? 여기 동사 썼으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To가 들어와야 돼 To가 이렇게 맞죠? 투 부정사 부정이 아니라 얘가 지금 원하는 건 얘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메인 동사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not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여기 앞에다가 does not 이렇게 써야겠죠? 얘를 맞게 쓰려면 이 앞에다 뭘 써야 된다? doesn't 이렇게 써야겠죠? doesn't doesn't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뭐로 쓰였다면 조동사로 쓰였다면 needs가 이게 can이나 똑같은 이렇게 cans 이렇게 쓸 수가 없죠? s를 지워버려도 되고 둘 중에 하나 doesn't to go out 이렇게 써도 되고 need not go out 이렇게 써도 되고 1번 틀렸네요 2번 봐보면 think가 오형식 동사 힘이 목적어 얘가 목적격포 ly 얘가 부사죠? 누 꾸며주는 얘 꾸며주는 image native어 상상력이 풍부하다 우리는 그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번에 is there any chance? 이게 주어 is 동사 any chance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부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그가 being sent 보내질 이게 동사 미국으로 보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동 동명사 수동 동명사죠? 문제없고 4번에 advice 주장 명령 제안을 나타낸 동사 뒤에 should 나왔네 나는 충고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충고했습니다 내가 make a haste decision 성급한 결론을 내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냈습니다 되셨고 5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 중 많은 것은 정확했다 일단 정보라는 단어는 불가산 명사죠 s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라츠어브는 언제 사용한다 셀 수 있을 때 셀 수 없을 때 둘 다 사용한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두 개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주어 정보의 상당수가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뭘 가리켜요 정보를 가리키죠 정보들 중 상당수 셀 수 없으니까 멋지 셀 수 없으니까 동사 단수 맞는 문장이네 그 정보들 중 많은 상당수가 커렉트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 I gave a lot of information 여기까지건 맞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 이렇게 썼는데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는 예 쓸 수 없죠 그래서 틀렸다 3번에 I gave a lot of information 요게 틀린거죠 S 4번에 I gave a lot of information 됐고 what이 틀렸네 선행사 없고 뒤에 없지만 여기는 무슨 자리다 여기는 관계대명사 그냥 순수하게 관계대명사 자리 그래서 1번만 답이 됩니다 6번 가보도록 할게요 what leaders 독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remember 기억하는 것은 about 존 스튜어트 밀스 존 스튜어트의 미래 고전 탐험 of the liberty 자유에 대한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 탐험에 관해서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렇게 묻고 있겠죠 전체가 주어 이런 것들은 concerns 근심 걱정 우려하는 겁니다 the danger of complacency 요거 자기 위안이죠 자기 위안의 위험성 자기 만족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in the absence of challenge 아무런 어떤 도전 같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one opinion 요기 2분서부터 묶어놨죠 삽입된 거고 어떤 한 사람의 의견들은 여론들은 grow 뭐하게 된다 weak and flabby flabby 자주 안 쓰는 단어예요 여기 밑에 하나 밑줄 걷었죠 축 늘어진 무기력한 그래서 어떤 도전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어떻다 약하고 무기력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걔네들이 2분 정확하다 할지라도 yet 하지만 밀은 had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를 가졌습니다 for encouraging 독려하는데 the liberty of search and discussion 토론과 생각의 자유를 독려하는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여론들 의견들 요기 2분서부터 다시 묻고 얘기했죠 심지어 가장 최이상의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은 주어 tend to embrace embrace가 껴안다 포용하다 단지 강조죠 a potion 일부분만을 끌어안게 됩니다 of the truth 진실의 일부분만을 끌어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들이라는 것이 oppose to 반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반대되어지는 의견 요게 pp죠 그래서 opinions 꾸며주고 어떤 사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rarely 좀처럼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 be completely 완전히 뭐로써 erroneous 실수투성이라고 증명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it is crucial 얘가 핵심 문장이죠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완벽한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upplement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 얘가 동사예요 동사 멘트가 붙었는데 동사로 쓰였다 그래서 보충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with the alternative point of view 대체되는 관점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보충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게 핵심 문장이겠죠 so it is the replication of opinions 의견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 2번에 it is the defense 방어입니다 개인적인 자유를 지켜내는 겁니다 3번에 it is the danger 위험성이 됩니다 of partiality 편파적이거나 incompleteness 요게 핵심 단어 완전치 못한 것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4번에 it is the constraint constraints 구속 제한이 될 겁니다 on spreading opinions and information 의견과 정보를 확장시키는 데 제약이 될 겁니다 7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 글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트레이닝 연습이라는 것은 전부입니다 about influencing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전부가 될 겁니다 so 그래서 만약 당신이 want to maximize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당신의 영향력을 employees future behavior 이 누구들의 직원들의 미래 행동에 대한 당신의 영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the implications 요 놈이 주어져 for your organizations 당신 조직과 직장의 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implication 하면 한축적 의미라는 뜻이 있고 또 결과 이런 뜻이 있죠 영향력 당신 직장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 결과는 아 클리어 명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회사들이 typically 전형적으로 포커스 집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훈련을 on 아주 집중적으로 독점적으로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재진술이죠 다시 말하면 on 또 여기도 병렬 어디에 집중한다 how to make a good decision 올바른 결정 좋은 결정을 하는 것에만 훈련을 갖다 시키도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a sizeable sizeable 규모가 꽤 큰 훈련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should be be devoted to 하면 이거 전치사죠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모든 것들이 다 받쳐질 겁니다 대체 다른 사람들이 have made errors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 전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in the past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또 how do you errors 그런 실수들은 could have been avoided 어떻게 피해질 수 있는지 옛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실수가 있고 그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illustration set 어떤 설명이나 개인적인 testimonials 테스토머니를 봐보세요 testify가 서른하다 이런 뜻이죠 증명서 추천장 상장 그래서 개인적인 뭐는 어떤 선서나 증언 실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은 should be followed by be followed by 뭐뭇에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요 뒤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discussion 개인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설명하는 것 요기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what actions 어떤 행동들이 would have been appropriate 적합한지 be appropriate to 뭐 하는데 적합한지 take in 받아들이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행동이 적합한지에 관한 토론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과거를 보고 뭐해라 반성하고 실수를 왜 했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거 고민하고 나면 뒤에 적절한 방법이 생각이 되게 될 겁니다 1번에 타인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줘야 된다 아니죠 회사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토론 문화 전혀 아니에요 실수에 관한 내용도 직원 훈련에 포함되어야 된다 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왜 일어났는지 실수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 되시겠죠 그 다음 8번 가보시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게 지시어져 search variation variation은 변화 변화 단어 한번 정리할게요 variation variation 하면 변화죠 variation 변화 변이 다음 variety 얘는 다양성 variable 얘는 변수 명사로 쓰일 때 회용사로 하면 이거 변할 수 있는 지금 다 명사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가보시면 어떤 게 변했는지 하지만 그런 변화는 common 요게 세 뭐죠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젠지 with the spelling of many words 많은 단어의 스펠링과 함께 not just names 이름이 아닌 단어의 스펠링에 있어서 아주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섹스피어스 윌리엄 섹스피어가 지금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하고 호주 영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영어를 쓰다 보니까 철자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고문에 봐보면 섹스피어가 한 17개 18개 정도 나와요 스펠링이 뒤에가 다 달라요 여기가 그래서 심지어 로미아 줄리엣서부터 섹스피어가 쓴 작품들을 봐보면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밑에 자필 서명을 했는데 그 철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래서 섹스피어의 제자들이 섹스피어의 제자들이 섹스피어 작품을 만들어 놓고 가필 서명으로 했다 섹스피어의 작품이 실제 쓴 게 아니라 구전되어 가지고 있던 걸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뭐 이런 썰이 많아요 모르겠다 어쨌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 윌리엄 섹스피어는 이제 라이틀리 아주 정확하게도 간주가 되어집니다 당연하게도 간주가 되어집니다 One of the world's great writers 전세계 작가들 중 가장 베스트한 작가들 중 한 명으로서 당연하게 간주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It would seem that 그가 Couldn't spell his own name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Samples of a Signature 그의 서명의 예를 한번 봐보면 That have survived 여지껏 존재하는 남아있는 서명의 예들을 봐보면 요게 주어져 Show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Spelled in several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이름이 스펠링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ot until 근데 요기 파란색 칠한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돼요 Not until 얘가 부정 부사구죠 나왔고 For each word 각각의 단어에 Was accepted 이렇게 돼야 돼요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19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했던 사전이 사용되었던 19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A single spelling 하나의 철자가 For each word 한 단어에 하나의 철자가 Was accepted as correct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변화는 이게 뭘 나타낸다 several different ways 이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 니은 번 offuse 하지만 몇몇 단어들은 escaped 뭐뭐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being standardized 표준화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instill 주입하다 라는 뜻이죠 요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은 스펠링이 요렇게 될 수도 있대 L이 하나 빠질 수도 있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When a dictionary 사전이 gives two different spellings of a word 한 단어에 두 개의 다른 스펠링을 주게 됐을 때 가지게 됐을 때 그 하나는 하나 First given given first 제일 먼저 주어진 그 단어가 is preferred 우선시 되게 될 겁니다 instill instill 하면 요게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알고 있어요 되시겠죠 9번 봐보도록 할게요 9번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가장 관계가 없는 문장 1601년에 갈릴레오는 look through 뭐뭇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의 망원경을 통해서 at the sun 달을 갖다 봤고 so 봤습니다 something 뭔가를 봤습니다 that surprised him 그를 놀라게 했던 그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expected to see 볼 것을 예상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노란 공 요게 뭘까 달이겠죠 달 아니면 해 해를 갖다가 볼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하지만 what happened 보였던 것 망원경 속에서 보였던 것은 요 놈이 주어 look to more like 좀 더 뭐뭇처럼 뭐뭇을 닮았습니다 large black spots 요 흑점이라고 그러죠 태양에 검은 점들을 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sun spots 흑점은 can't change the weather 요게 동사 날씨 기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by increasing the amount of ocean 오전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지금 갈릴레오가 관찰하는 내용이죠 갑자기 이거 흑점의 역할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디귿번이 틀린 거겠죠 다음 리을 번 봐보면 갈릴레오는 could never explain explain 삼형식 동사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what they were 여기서 day라는 건 뭘 가리킬까요 sun spot을 얘기하겠죠 흑점 흑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고 비록 그는 watch them often 그 흑점들을 자주 보았을지라도 sun spots 그 흑점들은 are almost 거의 as much as 이 말이죠 지금은 매우 신비스러운 매우 신비스러운 많은 것들입니다 그림도 되고 뭐뭇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 뭐뭇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to가 괄호로 쳐야 되죠 이거 전치사 ing 아니면 명사 교화해야 되고 as to 아니면 as for 이렇게 써도 되죠 뭐뭇에 관해서 그 다음 as far as 주어 be concerned 뭐뭇에 관해서 as far as 주어 고즈 뭐뭇에 관해서 그 다음 with with respect to 또 to to도 전치사죠 지금 나온 to 뭐뭇에 관해서 그 다음 respect 대신에 regard 써도 상관없죠 with regard to 뭐뭇에 관해서 그 다음 as respect 뭐뭇에 관해서 as regards as 뭐뭇에 관해서 그 다음 as concerns 뭐뭇에 관해서 분사구문처럼 respecting 뭐뭇에 관해서 regarding 뭐뭇에 관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concerning 뭐뭇에 관해서 요정도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 when it comes to 뭐뭇에 관해서 astro is 소행성이죠 소행성에 래킹이란 단어있어요 이것도 거의 잘 안 쓰여요 벌을 가하다 분노를 터뜨리다 그래서 그래서 위에 보시면 소행성의 폭발 digested 재난을 갖다가 뭐하는 것 야기시키는 것 on earth 지구의 재난을 야기시키는 것에 관해서 the real question 진짜 문제는 not not a 법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아니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입니다 200 오아소 밑줄 걸어놓으시고 오아 밑줄 걸어놓고 200년 또는 매우 매우 라지 라지 크레이트 크레이터스 크레이터스 하면 얘는 분화구란 뜻이죠 분화구 구멍 뚫린 거 200 오아소 밑줄 걸어놓고 요게 대략 그쯤 요런 뜻이죠 200개 정도 대략 그쯤 매우 큰 분화구 하고 지알로지컬 리코드 어떤 기록 지질학적 기록 스트레칭 오버 빌리언스 오브 이어서 수십억 년 걸쳐서 뻗쳐있는 이런 분화구나 지질학적 기록들이 요게 주어겠죠 요것도 주어 동사가 프로바이드 제공해 줍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 해줍니다 타임 앤 어게인 반복 해서 반복 해서 임플로시브 익스플로시브 임팩트 폭발적인 영향력 바이 에스테로이드 소행성이나 해성인적 커맥 해성에 이한 임팩트 영향력 이것들은 해브 이베스테이티드 황폐화 시켜 였습니다 라지 펄츠 테라스테이티드 라이프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바로 그 존재 위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테너머스 천문학자들이 아 얼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트 이야를 모어 라지 청스 청스 하면 덩어리 좀 더 큰 덩어리가 아 아웃디 거기 밖에 있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허슬링 이라고 들지 를 하게 됩니다 우주 공간을 통해서 그것들 중 상당수가 궁극적으로 be destined to 뭐뭐할 운명에 처하다 어떤 운명에 처해 있다 to collide with 충돌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earth 지구랑 그 다음 scary as this sims 요거는 문장이 요렇게 된 거죠 요것도 이렇게 as as this sims scary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as 는 뭐로 해석한다 양보로 해석한다 양보 비록 이런 것들이 비록 이런 것들이 seems scary 아주 두려울 지라도 양보로 disaster 재난이라는 것은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 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몇 개 40억 년이 지난 후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한 종은 have evolved 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진화했냐 that can prevent 요게 지금 동사고 요게 주격이죠 선행사는 뭐가 될까 요게 선행사 이 한 종이 진화했고 그리고 이 종들은 prevent the next catastrophic encounter 다음에 재난에 우연히 만나는 재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has the will 의지를 갖는다면 to do so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예요 지구에 오는 재난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 그래서 that species 그 종은 바로 우리들이 될 겁니다 되시겠네요 1번 봐보시면 big comet or asteroid 큰 해성과 소행성은 collide with 충돌하게 됩니다 earth in the past 과거에 충돌했다 요기 134 충돌했다 다음 2번에 it's hardly possible 불가능할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to avoid the next disastrous collision 지금 뭘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것 우리가 뭐 한다면 회피할 수 있다 노력한다면 의지만 갖는다면 요거 틀린 거 같네 그래서 2번 large creators 큰 분화구들은 indicate 가리킵니다 collision of commit 해성과 소행성 소행성의 충돌을 가리키게 됩니다 지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have enough evidence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of the catastrophic encounter 재난 우연하게 만나는 그런 충돌 인카운터 우연한 만남 재난의 만남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of the catastrophic encounter 소행성과 지구의 만남 그래서 답 2번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아주 화이팅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소행성과 지구의 만남